신축옥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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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옥탑을 많이 갈 것 같아요 옥탑 좀 찾아달라는 손님의 문의가 있어서 이왕 사진찍고 영상찍을거 옥탑을 한번 뒤져버려가지고 옥탑 위주로 가서 숨소리가 좀 거칠겁니다 대부분 옥탑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4층이고 그래서 여기는 급하게 오다가 가격을 안잡았어요 가격을 못좋았고 평수는 한 5평 되보이구요 만약에 500에 45로 주면 이거는 신축아니어도 500에 45는 받을 것 같고 500에 5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500에 50이면 무난하고 500에 45면 아주 괜찮습니다 신축이 아니어도 500에 45정도 받기 때문에 500에 50일거에요 500에 50 넘어가면 그냥 조금 아무리 신축이어도 좀 너무 비싸다 그런 느낌이 있고 옥탑인데 천창 기울여지고 그런것도 없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요렇게 옆에 빵이 하나 더 있어요 요것도 또 하나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멈칫 사장님이 단독 뇌 뇌 뇌 뇌 뇌 감사합니다.